눈 스트레칭도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근육을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하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우리는 근육의 주변성을 깨닫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정작 눈 운동을 하는 분은 많지 않으시죠 딱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눈이 침침해지고 쉽게 피곤하고 시력이 떨어지면서 노안이 급격하게 찾아온다면 이는 눈 근육의 약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영양제만 섭취해서는 팔다리의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눈도 영양제만 먹는다고 근육이 저절로 튼튼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굳어있는 눈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해서 피로를 풀어주고 꾸준한 운동을 한다면 노력하는 만큼 눈 건강을 개선하고 또 밝고 선명한 눈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운동도 대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근육을 어떻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눈 운동, 눈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눈 운동법을 제가 찾다가 오늘은 일본의 안과 전문인 야마구치 고조 선생님이 쓰신 1일 1분 시력 운동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눈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눈은 유리체라고 하는 투명한 물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유리체는 빛이 지나가는 통로로서 막막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정체가 카메라의 렌즈처럼 빛을 굴절시켜서 시력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 수정체를 잡고 있는 선모체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가까운 것을 볼 때에는 이렇게 선모체근이 수축을 해서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고 먼 곳을 볼 때에는 선모체근이 이완되면서 수정체를 얇게 만들어서 막막에 상이 매치게 해요 우리가 멀리 있는 물체에서 갑자기 가까이 있는 물체를 탁 볼 때 시선을 급하게 이동시켜도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 선모체근이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근거리 작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선모체근도 수축, 수축, 계속 수축만 하는 과도한 수축된 상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 피로가 정말 심해지고 제가 그런데 선모체근이 수축된 상태로 굳어져 버리면 이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멀리 보는 것이 어려운 근시가 점점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직된 선모체근을 충분히 풀어주고 유연해질 수 있도록 눈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선모체근부터 스트레칭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멀리 보기와 가까이 보기를 번갈아서 하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멀리 뭐가 보이세요? 창문 밖으로 고층 빌딩이나 나무가 보일 수도 있고 실내에 있다면 벽시계 같은 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에 먼 곳에 있는 물체를 집중해서 3초간 바라봐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왼손으로 왼눈을 가리고 같은 물체를 3초간 응시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손으로 오른 눈을 가리고 멀리 있는 물체를 3초간 응시하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고요 이렇게 해서 3회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멀리 있는 물체를 3초간 2, 3 가리고 1, 2, 3 가리고 1, 2, 3 네 이렇게 해서 3회 반복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손톱을 이용한 원근 스트레칭인데요 이 엄지 손톱에 여러분이 지금 글씨 같은 걸 좀 써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번거로워서 이 손톱에 있는 손톱 반다를 보는 것으로 대신을 해요 그래서 근씨인 분들은 이 글씨나 손톱 반다를 딱 잘 보이는 위치에서 시작을 하시고요 원씨인 분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좀 잘 안 보이고 흐릿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1초만에 손을 쫙 뻗어주시고 다시 2초를 세면서 앞으로 원래대로 자리에 돌아오는 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걸 3회 반복하시면 될 때 시선은 항상 원 위치에서도 글씨나 손톱 반다를 보시고요 그리고 멀리 쭉 뻗어서 볼 때도 계속 같은 곳을 응시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쭉쭉 원위치로 다시 원위치 이렇게 하루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볼펜을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볼펜 있으신가요? 네 볼펜 준비하시고요 가까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볼펜으로 하는 원근 스트레칭은 멀리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펜이 잘 보일 정도까지 팔을 쭉 뻗어주시고 볼펜을 3초간 바라봅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시선을 옮겨서 아주 멀리 있는 풍경을 3초간 바라봐 주세요 1초 2초 3초 이게 한 세트예요 다시 볼펜으로 돌아와서 1초 2초 3초 먼 풍경을 1초 2초 3초 그래서 볼펜을 봤다가 멀리 풍경을 봤다가 볼펜을 봤다가 멀리 풍경을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굳어있던 손모체근을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손모체근 스트레칭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스트레칭 해줘야 될 근육이 손모체근과 연결된 홍체근인데요 홍체근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맞아요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때문에 홍체근이 약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갑자기 영화관처럼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적응을 잘 못해요 적응이 굉장히 느리고 반대로 터널을 지나서 밝은 곳으로 나와도 역시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눈부심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밤눈이 유별나게 어둡거나 아니면 눈부심이 굉장히 심한 분들 홍체근 운동을 꼭 해주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 홍체근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느냐 밝고 어둠 그러니까 명암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해줄 수가 있어요 실내에 있다면 방 안에 있는 스탠드 등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스탠드 등을 켜주시고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스탠드 등에서 나오는 빛을 10초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10초가 지나고 나면 등에 불을 끄고 눈을 떠서 10초간 바라봅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눈을 감고 등을 켜주세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또 그 등에서 나오는 빛을 10초간 응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불을 끄고 눈을 뜬 상태에서 또 10초간 응시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이 스탠드 등은 형광등은 좀 자극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백열등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눈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요 상하좌우에서 상사근 하사근 상직근 하직근 내직근 외직근 이렇게 6개의 근육이 안구를 딱 지탱하고 있고요 이를 외환근이라고 합니다 계속 가까운 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게 되면 외환근이 전반적으로 다 약해져요 6개의 외환근 가운데서 하나의 근육이라도 지나치게 약하거나 반대로 강해도 굴절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까이 있는 글자를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잘못 읽을 때가 많아지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막 보시죠 이럴 때는 외환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요 외환근 스트레칭은 그림을 활용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이 집에 흰 종이가 있다면 직접 그려주셔도 돼요 먼저 지그재그 선을 그릴 건데요 가로로 지그재그 선을 그린 후에 1번부터 12번까지 번호를 매겨주시고요 내 얼굴에서 한 30cm 혹은 5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두거나 아니면 벽에 붙인 상태에서 그 그림의 선을 따라서 시선을 움직여주면 됩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가는데 한 10초 정도 걸리는 동안에 가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번에는 그 지그재그 선을 옆으로 세워서 세로로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따라서 시선을 쫓아가면서 운동을 하면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선을 이번에 그려볼 건데요 나선을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려주신 후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시선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쭉 움직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끝점까지 간 후에는 다시 끝점에서 시작해서 반대 방향으로 시선을 움직이면서 원래 위치로 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가 1회에요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으로 이것도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단 주의할 점은 외양근 스트레칭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나선이나 아니면 지그재그 선을 보는데 고개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개를 따라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고개를 따라서 움직이거나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개는 고정한 상태 얼굴은 딱 고정한 상태에서 눈을 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선을 움직여주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눈 스트레칭 운동법 다시 한 번 정리하면은요 선모책은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멀리 보기와 가까이 보기를 번갈아서 하시면 돼요 먼 곳을 3초간 응시하고 한 손 가리고 3초간 응시하고 반대 손을 가리고 또 3초간 응시하고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3회 반복해주고요 두 번째는 손톱을 이용해서 가까이 시작해서 쭉 뻗어보고 또 가까이 시작해서 또 쭉 뻗어보고 이렇게 3회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볼펜을 활용해서 멀리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후에 볼펜을 3초간 응시하고 다시 먼 곳에 있는 풍경을 3초간 응시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것을 3회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풀리겠죠 그 다음 홍채근을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방 안에 있는 스탠드 등을 이용하시는데 등을 껐다 켰다 하면서 눈을 감았을 때 등에서 나오는 빛을 응시해주시고 눈을 떴을 때는 등을 껐다가 한 10초간 쉬고 이렇게 해서 역시 3회간 반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외환근을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지그재그나 나선을 활용해서 그림을 따라서 시선을 쫓아가면서 운동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정말 웬만한 영양제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더 다양한 눈 운동법이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여러 가지 운동법으로 눈 근육을 골고루 스트레칭 시켜주고 또 근육을 강화해주면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정말 우리 소중한 눈 건강 정나래와 함께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기다려주세요 안녕 ... aesthet ...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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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